1대 0수! 1대 1대 1대! 1대 1대! 이런 파마수가! 왼쪽 어깨를 했구나! 이수경! 우와! 박태영! 박태영! 팀 중경! 최강팀 익수를 꺾고! 이렇게 되면 1대 1대! 1대 1대! 1대 1대! 이런 파마수가! 2대 1대! 레드베이터에서 에이브도 쇼! 오! 이건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어요! 와! 깨끗하다! 아니! 숨을 딱 땡겼는데 상대방 왼쪽 어깨를 했구나! 이야! 인력! 우와! 박태영! 오레모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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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넘어! 바쁘셨어! 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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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! 자 일단 진입을 바로 할 것 같아요! 자 수류탄 먼저 던져놓고 야 설대위 입동일 와우 위병화가 이걸 다시 의룸을 바꿔요 오우 이거를 와우 이건 진짜 기가 막히는 딱 설대위 수류탄 잡고 슬리깡 바로 브레이킹 나왔고 아쉬움이 또 있겠다고 하겠지 좀 더 올라가고 이야 이승엽 선수 커버해주고 이야 이야 오히려 연관이 이승엽 선수 커버 중독형 왁팩 왁팩 아 또 여유 우아 와 엇기실을 턴다라고 못 봤나요 이거? 와 어헉 너무 좋았죠 와우 어어 와우 아우 아니 이게 사실 야아아 10시 통성 angel 와... 어... 어... 왔어요! 이거! 오... 오! 박태영! 박태영! 돌아왔다, 박태영! 와 너무 늦게 나왔어! 돌아왔어요.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. 박태영. 아 이게 박태영인데. 와! 이병화 수류탄! 아 이거 우승으로 가는 수류탄이었는데요, 방금은? 야 이거 수류탄 두 개로 두 명을 지워가지고. 와! 전형이 살았어, 아주 살았어. 빨간대복 입고 살았어요. 들어왔습니다. 유저 혹시 몰라요. 아 외롭죠, 외롭죠. 네, 외로운데 그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